배고픈 아이들이 없게 아동급식카드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 아동급식카드는 18세 미만, 결식 우려가 있는 청소년에게 지원됩니다. 자격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전국읍, 면,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. 아동급식카드는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. 한 끼 식사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7,000원이며 편의점을 포함한 여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건강한 내일을 위해 망설임 없이 신청하세요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